국회 서삼석 의원은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신설될 예정인 정부 주무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서 의원은 정부가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저출산, 고령화가 각 분야의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제안은 정부가 투자적인 시각으로, 이 시각 세계적으로 대응자의 가치적은 정치적이죠.